글로벌 현장학습 기업이란 다양한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마인드 및 전공 실무 능력을 기르고 취업 역량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자격은 소속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2학기 이상 수료, 유계평점 3.0 이상, 공인어학 성적 5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파견 기간은 16주이며 파견 국가는 미국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교육과 각각 8주간의 현지적인 교육과 병원 실습, 그리고 사후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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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